안녕하십니까 도라운 부모형입니다 아 빡세네 스킹오브 28 159도로 몽쿠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 방금 전에 누구지? 레어 나오다 했는데 실패봤어요 누가나한테 한 끼가 있어요 오우 누가 더 가니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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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3. 3. 4. 5. 5. 5. 5. 하단 주먹, 하단 강주먹, 중단 강주먹. 점프 강주먹. 강주먹으로 끝내버렸어요. 아 좋아요. 많이 좋아요. 카페트로 잡아줘야겠네. 요거 지금 방금 맞은거. 저 피싸기가 캐레티카팬인데. 저거 무조건 피해야 돼. 4. 5. 5. 6. 5. 7. 10. 10. 10. 11. 10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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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가자! 오케이! 오케이! 어우 왜 이렇게 기분이었지? 학교! 열산 갈아 마셔보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었지? 이게 우리야! 내가 진짜 화살을 생각하고 먼지게 되더러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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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